오늘 뉴스에 있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의사당 난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군 깃발을 들고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사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당은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이 바람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중단됐고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4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1814년 그러니까 207년 전 미영전쟁 때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안타깝지만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정안 특파원입니다. 시위대가 흑인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계를 흔들며 의사당을 향해 진격합니다. 순식간에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일부는 상원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올라가 성조기 대신 트럼프 지지깃발 개양을 시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 중인 의회를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이 습격한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들고 의사당 계단을 검거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렇게 결사항변을 선언하며 선거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는 지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위대 난입 소식에 의원들은 황급히 무장 경호원의 업무 속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의회 사무실까지 정거하려 하자 총성이 들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공군 출신 여성을 포함해 4명이 숨졌고 시위대와 대치하던 경찰 10여 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현지 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일부 무장 시위대는 여전히 저항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현지 시간 저녁 8시 다시 소집돼 바이든 당선인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김정환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워싱턴 지시 시장이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때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데요. 지금 워싱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특위 전 미국 의사당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위 사태가 언제 있었냐는 듯 상당히 지금은 정막강에 담돌고 있고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주변은 지금 상당히 고요에 잠겨있지만요. 보시다시피 의사당 건물 전방 수십 미터 전부터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스티설들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저희 채널의 취재진에 시위대 상당수가 몰래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요. 만약에 총성이 들린다면 즉각적으로 몸을 키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아 뛰라는 그런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위대는 오전까지는 백악관 은근에서 비교적 평화적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바로 이곳 의사당 앞으로 장소로 옮긴 뒤 그러니까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시위대는요. USA, USA를 연호하고 미국 국가를 함께 부르면서 무단 의사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1시간 뒤인 오후 3시경 한 시위대 여성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더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당 건물 주변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돼서 FBI가 긴급 출동하는 사회도 벌어졌는데요. 약 4시간 뒤 그러니까 난입을 시도한 지 4시간 뒤쯤 긴급 출동한 방위군과 경찰들이 쫓겨 시위대는 일단 바깥으로 쫓겨났고 다만 도심 곳곳에서 이들은 밤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의회까지 난입한 이 시위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김 특파원이 직접 만나봤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무려 11에서 15시간을 혼자 운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장한 그러니까 금복을 입고 방탄 조끼를 입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프라우드 보이드 같은 조직원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을 직접 저희도 만나봤는데요. 이 남성은 익명으로 진정한 투쟁은 20일 그러니까 가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때가 될 것이라는 상당히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태론 그리고 즉각적인 대통령직 닥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불가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마저 이번 난입을 쿠데타로 난입자들을 폭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난입 직전 시위대 앞에 서서 의회로 행진하라는 연설을 하고 또 딸 이방카는 이들을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난입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달 전 선거 결과를 여전히 부정하며 선동을 조장하는 팻말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 서자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렀습니다. 지령을 받은 듯 시위대는 곧장 의사당을 향했고 의회 내부에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라며 영상을 통해 뒷수습에 나선 것은 의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두 시간이 지난 시점. 불법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며 폭력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반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미국의 애국자들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당선인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 전역 곳곳에서 불복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반대 진영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며 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니의 전당을 무복천지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집회 구호는 미국을 구하라 였습니다. 미국을 구하기는커녕 이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세계 1위 강국 미국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황하랑 기자입니다. 이 의사당을 내워싼 트럼프 지지자들 경찰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저기 최록산이 터집니다. 전쟁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위대가 외벽을 타고 기어오르더니 바리케이트를 뚫고 의사당으로 돌진합니다. 사정 없이 문을 부수고 상원 의장석을 점령하고 발원대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출 절차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중단된 겁니다. 논란 의원들은 의자 밑에 숨거나 비닐 방독면을 쓰고 대피합니다. 실물 표가 담긴 대선 투표 용지함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급기야 주방위군 천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은 회의장 문을 집기로 막고 폭도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이들이 점령한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선서를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마치 후진국 같다며 개탄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난동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고스란히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수치스러운 장면이라며 안타까워했고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이 공격받은 건 미영전쟁 중 영국군이 불을 지른 1814년 이후 200여 년 말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차장과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보루로 믿어온 펜스 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지금 고립무원 상태라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수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보다 바로 이 한 사람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요. 상하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 이런 측근들이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고립무원 정도가 아니라 임기 2주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이나 해임까지 하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미국에서요.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탄핵과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겁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응하도록 허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수정헌법 25조가 생겨난 배경이 1963년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6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는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위험한 인물인 만큼 민주당 측은요. 즉각 쫓아내야 한다는 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CNN 측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조를 발동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밖에 안 남은 게 결국 변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이 됐어요.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취임식에도 안 올 거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남은 2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출구 전략에 더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도 없고 관례상 전임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대통령 취임식도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골프를 치러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코틀랜드 측에서 거부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에는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선거 때보다 천만 표 이상 많은 7,40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대선 패자 중에는 최다 득표입니다. 바로 이 선거 결과 이 득표를 바탕으로 2024년 바로 4년 뒤죠. 대선 재출마를 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폭력 시위 사태를 생중계로 본 중도층들이 일부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요. 오늘 이런 시위대의 이런 세력이 진짜 극소수입니까? 아니면 실제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사실 지금 미 언론들은 이번 시위에 수천 명의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만큼 백인들이 대다수인데요. 만약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처럼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대규모 시위처럼 그때처럼 흑인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한다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아까 김정환 특파원 말에 따르면 만난 시위대가 대통령 취임식 때 다시 모일 거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데 20일 이 대통령 취임식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취임식이 열려야 될 워싱턴 DC는요. 워싱턴 DC 시장이 취임식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총기 휴대 금지나 심야 통행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취임식은 예정대로 열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강사님의 승리가 의회에서 확정이 되자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오는 20일 질서있게 정권 이왕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과 승복의 미국 본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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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